어? 트레인 호그 맵이라는 건 알고 있어 아 또 만났다 일단은 정크래스 일단 정크래스는 쓰레기야 여기서 흐흐흐흐흐 정크래스는 쓰레기야 그러면 제나타를 해야죠? 맵 자체가 겐트 조합 좋을 것 같은데 겐트 호그에다가 근데 이게 파라도 좋잖아 파라도 괜찮 그니까 약간 난전으로 싸우는 구도가 좋은 것 같은데 맵이 워낙 넓은 쟁탈전이라서 진정한 차 아나 없이 해요? 예 아나 없이 그냥 제나타 루슈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지 우리 형제 몬다테면 그들이 세월이 아 한번 해보죠 아 근데 맵을 잘 몰라서 궁금하네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좀 지어요 근데 그냥 쟁탈전이에요 흔한 흔한 쟁탈전 네팔이랑 비슷하던데 약간 약간 네팔같이 좀 네팔보다 좀 더 넓은 느낌? 넓은 네팔 네팔 네네 가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정면으로 가죠 그냥 우리 라인 없어요? 근데 왼쪽 와요 메이 있어요 메이 메이 걷혔어 와우 메이 메이 배옥 한 번 치니까 쫙 막히네 저기 아나해야겠다 메이 벽지걸 생각을 못해서 상대도 저희하고 조합 비슷하네 라인 없이 맵이 널보면 제나타 좋긴 한데 아나는 위에 있어요 얘들 내려가서 거점 못 먹어요 지금 올라온다 디바 지어놨어요 왼쪽에 자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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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디바 나이컷 거기 안 한 번 나도 가봐야겠다 여기로 내려가서 돼있어 아래 낙사에요? 밑에 힐킷 아예 낙사는 아니고 힐킷 있는데 파라는 좌차 250짜리 힐킷 있어서 왼쪽에 자리야 계속 치료해줄게 자리암 방패까지 도전 왔어 도전 왔어 도전 왔어 오 나 잔다 메이 오른쪽에 있어요 메이가 8알이 노린다 메이 거점 라인님 뒤에 메이 도전 왔어 그 정도는 아니지 여기 볼게요 오케이 컷 금목기 중전중이오 아 오케이 맵 비했다 맵 비했다 정말로 괜찮으신 궁 그렇게까지만 안썼어 저희 뽕 있어요 뽕 누구주지 라인줄까 파라요 파라요 침전증입니다 44%? 그래도 기본 딜 자체가 올라가니까 솔저 나왔다 솔저 메이네 너프 날아온다 오 맞을펀 메이 궁 아 나 죽었다 아 디바 뭐야 솔저 하나 잡았는데 다음 턴 들어가야겠다 다음 턴 가죠 그럼 나도 디바를 할까? 탈퇴 대변에서 노닥거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데 창전중입니다 팔 하나 라인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에 다 있어요 오른쪽에 어? 겐지 안돼 저 머리 나 이걸로 뭐해? 내가 발 송완아 오른쪽에 하나? 님벨이 나 잡았다 나이스 와 이거는 진짜 빼봤다 나이스 감사해요 아니 난 살살하는데 우리 친분들이 자라지는건데 탄산소를 하시겠습니까? 먹을거 주세요 먹을거 줘 주문할게요 맛있는거 주세요 맛있는거 주세요 뽕 뽕 뽕 꿀잼 디바 넘어왔어요 뽕 나이스 트리퍼 트리퍼 라인 바이바이 라인 위에 디바 메인 그렇다 컷 오케이 나이스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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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꿀잼 뽀잉 뽀잉 너의 뒤엔 저점이 디바예요 저점이 디바예요 쟤나타 아 나 이거 틀에 나왔어요 틀에 나왔어요 아 이거 메인 메클리퍼 오 메클리퍼 나이스 디바 제어 나왔어요 쪽면 다 인테만 정면 정면 안아 정면 하나 정면 나 펑펑 살래 펑펑 꿀잼 아 아줌마 아 여기 500원이요, 500원 서비스 좀 주세요 왼쪽, 왼쪽에는 제냐타라 내가 계속 키위해주겠어 오오오! 개 높이채 오 뭐야 아 죽었어 우리한테 죽었어 8학원 넌 당해졌다 돌격해 키위가 키위 왔다 파라님 미안해요 상대 제일 하타 아악! 맥크리 왼쪽에, 3명 어 죽었다 플래컨 킬 좀 큽 아 디바 2층 디바 2층에서 계속 삐벼요 파라님, 오른쪽으로 살짝만 오케이 라인 피바 어 나 스카이 콩콩 타고 싶은데 뭐야 이거 넌 맥이 흐흐흫 재밌어 왜 이렇게 깨겨 2대1 연 어? 교통사고백 아닌가 여기 아 딴 맵이구나 아까가 교통사고백이구나 펑펑 있는 데가 나는 정말 찜통이구만 이 안에 정말 찜통이구만 니너... 이 맵 어 개 빨라 여기가 센터일걸요? 왼쪽 왼쪽 왼쪽에 애들 거점 여기에요 네모난데 여기 타라님 힐벤 라인 들어와 있어요 메이 힐벤 나이스 거점 들어갈게요 거점 오른쪽이에요 라인 엄청 뒤에 있음 우리 기지 앞에 있는데? 라인 이상해 상대 라인 라인 이상해 상대 라인 죽어? 뭐야 저거 뭐야 이동에 맥클 있어요 거점 여기있다 여기 위에서도 거점 먹어줘요 여기 꾸림 절대 방어 절대 방어 어 야 메이메이 왕살 중이다 어 씨 메이방속 치렀다 계속 치료해준다 아 그래도 명중료 50% 나왔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타라님 와우 오 라인 온다 오른쪽 라인 뭐야 재워놨어요 라인 저거 저거 한 방에 미뤄지나 저기? 아핰 안 미뤄지지 않음? 라인 이미 게임 포기했는데 아 여기 디바 좀 라인 이미 게임 포기했는데 아 여기가 너무 많네 파라있어요 파라 아 우리 하나 꿀잠 앟 나 이거 파라랑 라인이랑 타라 스크랍 잊고 있어 어 어 말이 변경이 뭐야 오 변실이 됐다 나왔어 열심히 했는데 뭐야 우리 파라님 3명 잡았는데? 우린 2명 잡혔어 아 나 죽인다 3명 잡혔어 백크리필 다시 가는게 날뻔 아 아 저희 굉장히 딱 아 아 아 아 아 아 메이 왼쪽 아 아 파라 머리위에 떠있어요 지금 파라 머리위에 라인 반피 아 저희 하나 없고 라인 다운 아 어 어 라인님 우리 팀은 아직 내가 필요해 내가 거점을 찾아오는 거야 어 내가 거점을 찾아오는 거야 어 라인 금방 망치 어 음 잘못본거 같은데 잘못본거같은데 잘못본거같애 응 잘못본거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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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라인이 갇혔어 넌 당해졌어 돌격해 돌격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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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님 안보여 내가 계속 치유해주겠다 아 사이 와우 와우 오우 와우 파라 끌어치기 와우 평타 5명 오 나 떴다 어? 흠흠흠흠 스팸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